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명 메이크업의 대명생 비비크림은 최근 일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를 증명하던 세계 브랜드 화장품을 모아놓은 멀티 뷰티샵에서도 다양한 브랜드의 비비팬들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각 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들 중에서 단연 한나의 눈을 찾아본 것은 바로 이거. 지금 이거는 비비크림인데 지금 한국 제품이 일본 매장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비비크림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일본에도 우리 한국 제품이 소개될 정도로 비비크림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너무 뿌듯해요. 일본 시장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DRTC 비비크림은 손상되고 민감한 피부 보건에 효과적이어서 까다로운 일본 입글들에게도 인기라고 한다. 입을 보는 주름, 자외선 차단은 그런 기능성 인증이 된 제품인데요. 특히 제품을 피부에 도포하셨을 때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칙칙한 피부톤을 보다 화사하고 밝은 톤으로 케어하실 수 있는 그런 비비크림입니다. 일본 진출 4개월 만에 20만 개 판매를 돌파한 DRTC의 제품. 이미 뜨거운 매춤을 보이며는 일본 행진들의 모습에서 그 인기를 시감할 수 있었다. 피부가 너무 시원하고 밝은 느낌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친구에게 추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DRTC는 비비크림 뿐만 아니라 피부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포클린 등 세계적인 기술과 품질을 감안해 다양한 전문 스킨케어 제품들로 인기를 얻고 있다. 화장품과 뷰티 부문에 관심이 있는데 미용의 과학을 점검한 코스메스틱컬 전문 브랜드 비아티스는 피부 친화적 자연조성으로 만든 피부케어 제품들로 이미 많은 일본인들의 이목을 서잡고 있었다. 일본의 트렌드 세터들은 물론 유명 트렌드까지 제품을 애용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라고 한다. 20대까지 30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나베션을 만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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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BRTC 런칭쇼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너무 좋은 제품으로 많이 사랑받으실 거예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동창입니다. BRTC 런칭쇼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날씨가 더 좋으세요. 행복하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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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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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